새가 날아오르는 장면을 보면 처음에는 땅에 있다가 몇 걸음 걸으며 천천히 날아오릅니다. 마라톤에서 뒤에 처져있던 주자가 서서히 속도를 높여 마침내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주역에서는 풍산점으로 묘사합니다. 움직이지 않던 산이 풍으로 변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산은 땅에 있고 바람은 하늘에서 날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지의 비약화는 이런 형상은 많습니다. 수해하는 도인들도 처음에는 진보가 없습니다. 그것은 풍산점의 산입니다. 그 후 분발하여 성장하게 되면 마치 날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풍입니다. 또한 산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것도 풍산점의 형상인데 이는 굳건한 기초 위에 나무가 있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물이든 갑자기 두각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 이를 표현한 것이 풍산점입니다. 풍산점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수비수였던 선수가 갑자기 앞으로 뻗어나오는 모습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이 교육을 통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도 산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성장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이나 공부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천천히 침착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급할수록 천천이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에 더해 무슨 일을 하든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준비하는 것이 산이고 나중에 실행하는 것이 풍입니다. 세상의 많은 현상들이 앞지르고 뒤처지다가 앞지르려 되는 현상을 풍산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발전의 모습인데요. 모든 발전은 처음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때가 되면 갑자기 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잘 풀리는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근원이 튼튼한 곳에 심겨진 산의 나무처럼 커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산점은 높이 날 돼 근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새가 날아오를 때도 내려올 때를 생각해야 하고 사업에 투자할 때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취해야 할 요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산상유 목점 군자의 거현덕 선속 군자는 풍산점을 보고 먼저 자신의 덕을 어질게 하고 나중에 그것을 백성에 이르게 한다. 군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격을 지키며 이를 도모할 때는 조금씩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천천히 나아가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느림만 못하다는 것을 풍산점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괴상은 앞에서 다른 풍산점 괴상을 뒤집은 것이고 또한 음향을 완전히 반대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뜻도 반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반대는 음이고 음의 반대는 양일 뿐입니다. 풍산점은 점차적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레테키멘은 그 뜻이 정반대, 즉 점점 쇠퇴해가는 상황을 그린 것이 됩니다. 대상외를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외 괴상은 음 두 개, 양 한 개로 총체적으로는 무게가 아래쪽으로 쏠릴 것입니다. 음이란 무거운 것을 뜻합니다. 외에서 양 하나는 아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상입니다. 반면 택은 양 두 개, 음 한 개로 총체적으로는 위로 떠받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와 택은 둘 다 아래가 양으로써 양이 점차 위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외는 택에 비해 양의 힘이 미약할 뿐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괴열은 양이 쌓여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는 양이 시작되었으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 택은 양이 충분히 쌓인 것이고, 천은 양이 무한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뇌택귀매를 보겠습니다. 이 괴열은 위에 있는 외가 무거워서 택 쪽으로 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는 전진을 상징하는 괴상이지만 택에 비해 아직 양의 힘이 약합니다. 주역의 괴상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부괴상의 차이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뇌택귀매에서 택은 집과 같은 것이고, 외는 집에서 떠난 것으로 그 힘이 약해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새가 둥지를 떠나 열심히 활동하지만, 결국은 힘이 약해 둥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역의 문법을 보면 하괴는 현재이고 상괴는 미래로, 이는 양의 기운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원전에서는 시집간 여인이 되돌아오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이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집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사물이란 힘이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모습이 나중에도 같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뇌택귀매는 자기 영역을 탈출하고자 하나 역부족임을 나타내는 괴상인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상 유래귀매, 군자의 영종 집회 군자는 이 괴상을 보고 모든 사물이 종래에 가서는 힘이 담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일을 하든 처음부터 그 끝을 잘 생각해보고 시작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누구나 출발할 때는 힘이 넘칩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힘이란 차차 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도 점차 늙어서 나중에는 힘이 다해 갈 곳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만남도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는 실증이 나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의 시작부터 그 끝을 생각하는 조심성을 길러야 합니다. 일이란 성공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실패 또한 상정하라는 뜻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패했을 때의 피해를 모르는 자는 승리의 이익을 논할 수 없다.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항상 신중하여 양면을 모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맞물을 표현하는 괴상은 8개, 즉 8개인데 이것이 상하로 배치됨에 따라 그 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8배는 아래에 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 그 작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는 아래에 있는 괴상은 위로 작용하고 위에 있는 괴상은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뢰괴상이 위에 있을 때는 맨 아래의 양이 아래로 작용하고 아래에 있을 때는 위쪽에 자리한 음이 위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부동괴인 천, 화, 수, 지는 위아래 어느 곳에 있어도 작용이 같습니다. 그 밖의 택, 뢰, 풍, 산괴상은 동괴이며 상하 위치에 따라 작용이 변합니다. 이번에 다룰 괴상은 뢰와 화로, 뢰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작용입니다. 발로 땅을 밟고 있을 때 망치로 무엇인가를 때릴 때의 작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위해 놓고 아래로 누르는 작용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재료에서 물기를 빼낼 때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을 억누르며 제압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큰 소리를 질러 주변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도 외의 힘이 아래로 작용하는 것이고 권력자나 지휘관이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외의 작용입니다. 즉 뢰와 풍은 뢰가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상황인데 아래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현재 이 괴상은 화가 아래에 있어서 외로부터 제압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화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화는 빛, 아름다움, 꽃, 질서, 어른, 그 밖에 뭉친 것, 덩어리, 쌓인 것 등의 뜻이 있음을 공부했습니다. 무엇인가 만들기 위해 돌 같은 것으로 눌러놓는 것이 뢰이고 이로써 재료를 단단하게 만든 것이 화입니다. 화는 또한 사람인데 뢰로 누르고 있으면 구금이나 구속 상태가 됩니다. 화는 또한 뭉치는 작업으로 눈사람을 만들 때 눈덩어리를 둘레에 눌러붙이는 것도 같은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돈을 저축해 나가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그 외에 뢰는 권위, 위엄, 씩씩함, 명령 등의 뜻이 있는 바 권위가 높은 곳으로 향할 때, 또한 그 권위가 정당할 때 바로 뢰화풍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뢰전개지풍, 군자의, 절옥, 치여 우레와 번개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 풍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처벌 등의 법을 행사한다. 이 뜻은 화, 즉 사람이 옥에 갇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법의 권위는 정당함 위에서 이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바탕으로 살아가지만 행동이 지나칠 때는 그것을 제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른이라 해도 때로는 집 안에 틀어박혀 자중하고 반성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뢰화풍입니다. 나아감을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튀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뢰화풍의 가르침입니다. 전지는 좋지만 그 속도는 반드시 조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 성질은 위로 향합니다. 화의 모양을 보면 아래위로 양이 있어 그 힘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화의 반대계인 수는 상하로 음이 있어 아래로 내려갑니다. 주역에서는 음과 양이 있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이란 밖으로 위로 미래로 날아가는 성질이 있고 음이란 안으로 아래로 과거로 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화산녀의 상괴화를 보겠습니다. 화는 자유롭게 위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뢰화풍은 화가 갇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풀린 것입니다. 또한 화산녀를 이해하기 위해 음향을 정반대로 바꾸어 보면 수택절이 됩니다. 그릇 속에 무엇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담겨 있으면 모두가 수택절입니다. 반면 화산녀는 담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외출 중이나 여행 중 집 밖에 있거나 중심으로부터 멀리 나가 있으면 드 무엇이든 화산녀입니다. 자유롭고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인류는 3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데 산이 아프리카에 해당합니다. 고향이 바로 산인 것입니다. 화산녀는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때로 본거지를 떠나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역은 만물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완벽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느낌이 사물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맞아 떨어진다면 좋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준 것이 바로 화산녀입니다. 주역 64개는 모두 인간 사회와 닮아 있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이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이 화산녀의 요점입니다. 여행이나 이주는 인간의 자유본능에서 비롯되는데요. 여행할 때는 일상을 벗어나게 됩니다. 집뿐 아니라 격식을 떠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 괴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상유와 여군자의 명신용형 이불유옥 산 위에 불이 있는 것이 여의상이니 군자는 이 괴상의 성질을 본받아 형벌을 행할 때는 밝음과 신중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가급적 사람을 가두지 말아야 한다. 이는 사람을 공연히 가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가둠으로써 정치를 하는 것은 폭정이고 국가 발전을 해치는 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변화를 뜻하기도 하며 본래 있던 틀에서 떠남으로써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류는 항상 어디론가 떠날 때 미래가 있습니다. 바람은 제멋대로이고 그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 어린아이 등이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바람은 휩쓸고 지나간다는 뜻에서 유행입니다. 전염병 등과도 닮았습니다. 주역에서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유롭고 가볍고 특별한 목표 없이 움직이는 것들이 다 여기에 숙합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이나 탁 트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사람 일에 유감을 갖지 않는 것도 다 같은 뜻인데요. 일정한 틀이 없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외교력이 풍부한 사람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풍, 괴상의 모양을 보면 양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착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바람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한없이 돌아다니는 존재는 이로써 많은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양이 풍인 것은 양이 어딘가로 들어서려는 모습인데 이 때문에 바람을 하늘의 사자라고도 부릅니다. 바람이 우연을 뜻하는 것은 세상만 사이에는 일정한 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온 세상의 사물을 넓게 표현한 상징입니다. 바람은 점을 치는 행위이기도 한데 이는 앞날은 바람처럼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웃음도 바람입니다. 여유도 바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의 뜻을 잘 모르기도 하는데 이는 너무 신박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신박하지 않습니다. 신박한 것은 주역에서 뇌로 표현하는데 이는 양이 음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사람은 풍의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람은 이것저것을 찾아가는 존재로서 정착할 때까지 이런 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진활한 바람 같은 환경에 바람처럼 대처한 끝에 적당한 방법을 찾아내어 그쪽으로 변해가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장사꾼도 너무 고집을 부리면 손님이 떠나갑니다. 이익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유연성을 발휘하여 손님과 화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연성은 사회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품입니다. 또한 유연해야 위기도 잘 벗어납니다. 유연성은 지능 이상의 뜻이 있는데요. 지능이란 잘 알려진 방식에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일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한 가지 방식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을 원칙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풍이 아닌 산으로 표현합니다. 공자는 바람을 보고 인간이 취해야 하는 태도를 밝혀놓았습니다. 수풍손, 군자의, 신명행사 바람과 바람이 서로 따라서 부는 것이 손이니 군자는 이상을 본받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모저모 방식을 바꿔야 하며 또한 바람처럼 부지런해야 합니다. 인생은 널리 경험하며 살아야 하고 일은 반복하면서 세련되게 발전해야 합니다. 바람은 쉬지 않고 발전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람은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행복 이상의 가치도 있겠지만 그 또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이나 극락, 낙원 같은 곳에 가고자 합니다. 그곳이 어떤 세계인지 여기서 논할 사안은 아니지만 매우 행복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철학을 넘어 의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역에서 정립한 개념을 보면 될 것입니다. 행복이란 괴상으로 말하면 택이 됩니다. 방법이 무엇이 되었든 결과적으로 행복은 택일 뿐입니다. 행복의 정의가 바로 택이라는 뜻입니다. 택이 무엇이기에 행복이라고 하는지 그 구조를 보겠습니다. 양이 안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양이란 힘이고 가치이고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가득 차 있다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사람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는데 그릇 속에 힘이 가득 차 있다면 당연히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무한히 행복했습니다. 온 우주를 통해 그보다 더 행복한 곳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택의 구조를 묻는 것인데요. 이는 가득 차 있고 또한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릇 속에 있으면 그 자체로 보호받는 것이고 그릇 속에 값진 것이 담겨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고 만족한 위치에 가는 순간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즐기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궁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우자이면서 오만하지 않고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그것은 가당한 일이다. 하지만 부자이면서 예를 좋아하고 가난하면서도 그 가운데 낙을 찾는 것만은 못하다. 인생이란 가난하다고 죽어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부자가 되었다고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갈 곳이 있는 법입니다. 공자는 정해는 길이요. 예의는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의는 모든 학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문을 나서야 하며 모든 인격의 시초가 예의에서 비롯됨을 밝혀준 것입니다. 예의는 사랑과 문화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갖추어야 하며 문화도 갖추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또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사랑과 문화는 택에 들어있는 절대 개념입니다. 택은 그르심바 당연히 격식이 있고 그 안에 담긴 것이 양임으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택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틀이고 그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경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연못을 보면 평화롭고 즐겁습니다. 택의 뜻이 평화이고 즐거움입니다. 택의 택은 택의 중첩으로서 가득 찬 행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공자는 밝혔습니다. 여택태의 군자의 붕후 강습 모여서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행복할 때 그것에 그치지 말고 더욱 전진해야 합니다. 공부란 끝이 없습니다. 도인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부는 평생 놓을 수 없습니다. 택의 상황은 행복 그 자체이지만 이때는 더욱 분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택은 또한 친구를 뜻하기도 하는데 지인끼리 서로 소통하며 공부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괴로울 때 힘을 내고 행복할 때는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간곡한 가르침입니다. 위에 있는 바람을 보면 풍은 위쪽으로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양이란 그 위에 음이 있어야 멈추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괴상은 풍이 위에 있어서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없어 자유롭게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풍수안의 반대의 괴상은 뇌화풍으로서 이는 쌓여가는 모습이고 이것의 반대인 풍수안은 당연히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흩어지는 것은 우주의 만물이 최후에 겪는 과정입니다. 사람도 죽으면 혼은 하늘로 가고 몸은 땅으로 스며들어갑니다. 풍수안 대상은 바로 그 점을 정확히 그리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모습도 풍수안 같아서 자기 자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정하지 못한 사람, 자유분방한 사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끝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지난 일에 두고두고 감정을 갖지 않고 툭툭 털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긴장을 풀고 남에게도 시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인들은 수련함의 마음에 거치적거리지 않게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무소유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은 결국 없어지는 것이니 사물에 집착하지 말고 다 버린 상태가 되라는 뜻입니다. 명예에도 권력도 버리고 은퇴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도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세상의 사물은 모이고 또 흩어집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산이란 것도 결국은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쓸 곳을 찾아 보람되게 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로 풍수안입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그릇에서 쏟아진 물처럼 사라져 없어짐을 상징합니다. 재물뿐 아니라 인생의 역사도 결국은 사라지고 있집니다. 모든 것이 잠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 집착을 갖지 않으면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장자는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바 이는 오고 감히 자유롭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면 가지고 가면 놓아버린다. 허공은 그 안에 만물을 싣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도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람이 와서 사물을 훑어버리듯이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 괴상은 무소유를 뜻하지만 남에게 베푼다는 뜻도 있습니다. 만물은 원래 주인이 없습니다. 잠시 내게 온 것을 너무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나누면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요?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도 이것이고 국가가 죄인을 풀어주는 것도 풍수안의 모습입니다. 공자는 이 괴상을 보고 군자가 취할 행동을 일러주었습니다. 풍행수상환, 선왕이 향후 재임묘 바람이 물 위에서 부는 것이 환이니 선왕은 이 괴상을 보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요당을 건립하였다. 이는 만물의 소유주인 하늘에 바치는 자세입니다. 옛날의 황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서민들은 조상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로써 천하가 안정되었습니다. 먼저 하늘에 바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뜻입니다. 또한 풍수안은 위로 새로움이 방출되는 것으로 이는 향기로움을 하늘에 바치고 음식도 깨끗한 것을 먼저 제사에 올리는 것입니다. 세금이라는 것도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괴상은 풍수안을 뒤집은 모양입니다. 풍수안은 쏟아진 물인데 이를 뒤집으면 담겨있는 물이 됩니다. 수택절은 연못에 물이 담겨있는 모습으로 연못이 아닌 그릇에 담겨있어도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돈이 지갑 속에 있거나 사람이 방에 있거나 서랍 속에 잡동산이 이거나 담겨있는 것은 모두 수택절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고향에 머물고 있거나 조국 땅에 있는 것 마음 속에 생각이 있는 것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보호받는 것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담겨있는 것이므로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예의바른 행동 등 격식에 맞는 모든 행위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률이나 규칙과 같이 일정한 틀이 있다면 모두 수택절입니다. 이는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형식이 바로 수택절인 것입니다. 사물은 틀에서 벗어나면 혼란이 오거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틀 속에 들어가면 안정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물이 연못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의범절이라는 그릇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예의를 중시했는데 이는 자유로운 몸가짐을 절제함으로써 인격을 기르고자 함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방식을 아름답게 바로잡는 것입니다. 질설한 사람의 행동이 두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릇 속에 들어있는 사물은 돈수를 지키게 되는 법입니다. 공자는 수택절의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택상 유수절 군자의 제수도의 덕행 연못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절이니 군자는 물이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규범을 정하고 그에 따른 덕행을 논의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뜻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란 다름 아니라 하나씩 틀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도 사물의 개념을 이해했다는 것으로 틀로써 사물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택은 양의 기운이 가득 차서 부풀어오른 형상입니다. 품은 안으로 기운을 공급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이러한 사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달기 알을 부화시킬 때 이와 같이 됩니다. 알은 안에서 점점 자라고 어미는 그것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을 때 부모가 쓰다듬어주는 모습도 이와 같은데 격려를 뜻하고 잘되고 있는 것을 보조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괴상의 이름이 중부입니다. 알을 품어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에 있는 택은 담겨 있으나 열려 있는 형상인데 그릇에 따뜻한 음식이 담겨 있을 때가 바로 이 모양입니다. 위에 있는 품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으로써 여러 사람이 음식을 떠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택은 밖으로 나서려는 기운이 속고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양의 기운을 위에 있는 음이 적당히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 있는 바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인데 연못 위에 바람이 일었습니다. 급한 바람은 풍천소축으로 하늘 위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총체적으로 풍택중부는 적당하게 움직이는 것으로써 중용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공자는 칼날 위에 설 수는 있으나 중용에는 능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적당한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흔히 적당하게라는 단어를 대충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으나 적당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화하는 생물이 환경에 맞게 변화해 가는 것을 적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맞은 행동을 뜻합니다. 사람이 예의를 갖춤에 있어서 지나치면 오히려 무례이고 아첨입니다. 적당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택의 역할입니다. 택의 위치가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동 또한 바람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너무 나서거나 빠르면 문제가 됩니다. 대인관계는 중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의나 외교, 남의 마음을 살펴봐 주는 것도 중용입니다. 먼 옛날 성인은 이 괴상을 보고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런못 위로 바람이 부는 것은 나무가 연못 위에 떠 있다는 것과 뜻이 같습니다. 풍택중부 괴상은 먼 곳에서 와서 접촉하는 것이니 악수나 포옹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가벼운 접촉으로부터 협력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악수는 단순히 손을 맞잡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잘해보자는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풍택중부의 형상을 보면 화와 닮았습니다. 이것은 다산정약용 선생이 주목했던 내용인데 풍택중부의 뜻은 실제로 화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풍택중부는 질서를 뜻하고 아름다운 품행을 뜻하기도 합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해설을 담았습니다. 택상 유풍중부 군자의 의혹 완사 군자는 옥사를 논하고 처형을 사면해준다. 이는 감옥에 보내는 것을 지나치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그만 가두고 자비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특히 풍택중부는 새로 태어나는 모습으로 이유가 어찌되었든 사람을 처벌하는 일은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면은 국가가 죄인도 포용하겠다는 것으로써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또한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름답게 성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레의 성질을 보면 첫째 나아감이란 뜻이 있습니다. 위쪽에 음이 있는데 이는 양을 뚫고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는 출구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성질은 양이 음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이는 파고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레는 나아가고 파고든다는 것이고 우레가 아래에 있을 때는 위로 오르려 하고 위에 있을 때는 아래로 파고들려 하는 것입니다. 산은 양 하나가 위에 있어서 마치 하늘로 머리를 내민 모양입니다. 산이란 위로 오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산은 아래에 음 두 개가 있어 아래를 억누르는 성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산은 위에 있을 때 뚜껑이 되고 아래에 있을 때는 돌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합쳐보면 우레는 한없이 오르고 싶어 하지만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겨우 산에 올랐을 뿐입니다. 래천대장은 우레가 하늘 위에 올라섰는데 외산소관은 우레가 산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만 나섰다는 뜻인 소과로 괴명을 붙인 것입니다. 이는 과하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산의 처지에서 보면 아래에 있는 산은 위로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위에서 우레가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위축됨을 뜻합니다. 긴장과 위축은 마음껏 나래를 펴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은 너무 나서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래산소관은 가운데 양이 있어 서로 싸우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괴상은 반목, 결별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 풍택중부는 가운데 음이 있어 서로 끌어안는 형상이지만 래산소관은 서로 밀쳐내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깨진 냉랭한 분위기를 뜻합니다. 서로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이 바로 이 괴상의 상징입니다. 행동을 조심하는 것도 이 괴상이고 누가 화내고 있을 때 불똥이 자신에게 튀지 않도록 조용히 있는 모습도 외산소가입니다. 태풍의 눈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현재는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물은 도사리고 있다가 크게 비약하기도 하는 바 잠자코 있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짓 안 하면 공은 없지만 해도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남을 위축시키면 그것은 반드시 보복받는 법입니다. 사람은 행동을 항상 삼가야 합니다. 공자는 이 괴상의 지침을 얘기했습니다. 산상 유래소가 군자의 행과 호공 상과 호의 용과 호검 행동할 때 공경하고 상을 당했을 때는 슬픔을 보이고 사용하는 것에는 검소해지라는 것은 매사에 지나치지 말고 본분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자제하는 것과 소심한 것은 상태가 조금 다릅니다. 외산소가 괴상은 소심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제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의 기운은 위로 향하고 물의 기운은 아래로 향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불은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저절로 아래로 내려가니 이것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린다거나 농업용수를 받았습니다. 불의 작용은 이와 반대입니다. 위로 향하는 것은 음식을 끓일 수 있고 열기관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대자연의 사물은 각자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열은 찬 곳으로 향하고 냉한 기운은 뜨거운 쪽으로 향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에너지는 서로 섞여 자신의 기운을 상실하고 작용을 마칩니다. 우주는 종말에 가서는 아무런 작용이 없게 됩니다. 이를 열적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시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을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과학에서 밝혀진 자연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어느 곳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활동입니다. 생명활동에서는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향하고 차가운 기운은 위로 향합니다. 온 우주에서 엔트로피가 증대되지만 생명체 내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체는 죽음이 있어 결국 대자연의 흐름을 언제까지나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은 사회 내에서도 존재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봉급은 직원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됩니다. 이 돈은 최종적으로 살림을 막고 있는 사람에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쓰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태엽밤기, 즉 역 엔트로피이고 돈을 쓰는 것은 엔트로피 현상입니다. 이 개념은 그저 자연의 모든 기운은 소모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을 괴상으로 표현한 것이 수화기제입니다. 이는 태엽이 감긴 상태를 뜻합니다. 가장 쓸모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이 수화기제이고 충만하고 안성맞춤인 것이 바로 이 괴상입니다. 우리 인체는 젊고 건강할 때는 뜨거운 기운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차가운 기운은 머리로 향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상하면 단대로 머리는 뜨겁고 손발은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 태엽함기란 잠시의 일일 뿐 완벽한 것은 결국 손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약해지고 아름다움도 망가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일시적이나마 자연이 완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훼손됩니다. 이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대상 수화기제는 불이 아래에 있고 물이 위에 있어서 최상의 비축입니다. 이것은 쓸모를 기다리고 있고 마침내 그 수명을 다합니다. 우리의 행복도 이와 같습니다. 영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운명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두고 인생이 무상하다고 말하지만 인생이란 종말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공자는 수화기제 괴상에 대해 마음가짐을 설명했습니다. 수제화상기제 군자의 사환이 예방지 군자는 수화기제 괴상을 보고 장차환란이 클 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예방하기에 힘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는 법이니 현재 좋은 상태라도 그것은 반드시 수명이 있으니 그것을 즐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장차 변화가 도래할 것을 각오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 받는 데까지 현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완성이란 것은 이루기도 어렵지만 그 상태를 지키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살면 무상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으면 둘은 작용이 사라지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는 사물이 아름다운 질서는 없고 혼란만 가중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종말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우주가 작용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드동안은 우주 곳곳에서 기운의 파도가 일어나 부분적으로 태엽이 감기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모든 것은 언젠가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니 균형의 법칙이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는 영원히 균형이 유지됩니다. 다만 태엽이 다 풀려 작용이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열로 볼 때 질서는 어느 곳에서 우연히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주입니다. 빅뱅은 뭉친 것인데 이는 우연입니다. 우주에는 필연도 있고 우연도 있습니다. 우주가 태엽을 감게 된 것은 우연일 뿐이지 신의 은혜는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신의 은혜가 우연을 통해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한 번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파괴됩니다. 왔기 때문에 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주역에서 말하는 태극의 법칙입니다. 대자연은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순환합니다. 순환 중에 지금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사물이 제자리를 잃으면 작용이 없어진 것인데 즉 화수미재가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물이 제자리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용도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만 뜨겁고 몸은 차갑다면 이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화재 수상 미재 군자의 신변물 거방 군자는 신중히 사물을 분별하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혼란이란 무엇인가 제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그 효용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에게 이를 맡기고 이를 지켜봐야 하며 모르면서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마침내 혼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 지키지 못한 질서는 지금부터라도 애써 찾아가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